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지학전문대학원 지학보철과 허중고입니다. 오늘은 매직톡 세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거 다시 좀 리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매직톡 시스템은 시멘트가 없이 장착이 된다. 그 다음에 스크류 없이 장착이 되고 따라서 오크루절 표면에 스크류홀이 없는 그런 지르코니아 보철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지만 필요할 때 쉽게 착탈이 가능한 그런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좋지 못하고 고릅수가 너무 심해서 의치상 부위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릅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밀듣바를 이용해서 인공치조골, 알티피셜 리치를 만드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보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밀듣바는 디지털로 디자인을 하고 2도 밀링 정도로 아주 잘 밀링을 요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22도 안에 들어온다면 원피스로 즉 어버트먼트와 밀듣바가 일체형이 되어 있는 그런 보철물 가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증류와 같이 뼈 흡수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 무채학이나 아니면 완전 무채학에 사용할 수 있는 지르코냐 보철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리 아닙니다. 매일같이 빼는 틀리 아니에요. 지르코냐가 만들어서 고정성 보철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뺄 수 있는 환자도 뺄 수 있고 의사도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예전에 오버댄처와 지금의 지르코냐 매직통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전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한 번 더 리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들은 파샬 케이스예요. 부분무치학 케이스에서 부분무치학 케이스에서 참 너무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 가고요. 또 환자의 만족도도 너무 큰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증례는 제가 한 증례가 아니고 저희 전공의가 이제 해서 보철라케 발표를 한 증례인데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술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식 자체가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자 이게 30번대 부치부에 이제 치아가 빠지고 뼈 흡수가 너무 많이 됐는데 어 저희 구강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어주셨어요. 어떻게 저희는 저희 전공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심었단 말이죠. 자 심고 나서 저희 전공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 교수님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심었는데 뼈가 너무 많이 흡수돼서 이거 보철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청소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저한테 다시 리퍼를 했습니다. 저한테 리퍼를 하면 제가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했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너무 깊어가지고 도저히 치솔모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비록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성 보체를 만들어서 억지로 이제 양치를 하도록 교육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환자가 보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픽업 인상을 뜨고요. 저희가 이 당시에는 디지털 웍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전 케이스라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패턴 레진으로 바를 가공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매직 토크 어테치먼트를 하나만 끼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여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앞쪽에 마그넷도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상방에 밀드 바를 만들고요. 자 이 작은 부위에 밀드 바를 만들었지만 이 밀드 바에 보시면 마진은 완전히 슈프라 마진을 올려서 청소가 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에 폭경을 줄여서 이 보철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치솔이 치솔이 헤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치솔 헤드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치솔모가 이 슈프라 마진을 타고 넘어가면서 설크스 안으로 그 브러쉬가 들어가겠죠 안으로 그러면서 이제 청소가 되는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돼야 청소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보철물 다 덮어버리면 청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가철성 보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걸 끼웠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진을 찍는다고 리트랙션을 했을 때 겨우 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저희가 리트랙션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누가 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잇몸 색깔도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똑같은 치아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환자가 이걸 제거하지 않더라도 워터픽을 이용해서 청소를 일단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인이 빼서 또 내부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실 때 어떻게 중요한 설명이 중요한 설명 포인트가 뭐냐면 환자분은 지금 식립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틀리 형태의 보철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환자분 지금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었다. 환자분도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억셉이 되겠죠. 그런데 기능은 똑같이 고정성 보철로 하면서 즉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만드시면서 환자분이 틀리처럼 매일 빼는 게 아니고 가끔 찝찝하시거나 이렇게 청소하실 때 뺄 수 있게 제가 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때의 환자 반응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아 틀리는 아닌 거죠? 라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빼고 자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부분 무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환자의 그런 동의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스텝별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부분 무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런 디지털 워크로 바뀌면서 장점이 뭐냐면 부분 무책 환자에서 세 번의 방문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환자는 세 번만 오면은 보철물을 끼고 집에 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부분 무책에서는 환자가 벌써 버티칼 디멘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잔존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의 헤비추얼 포지션이든 CR이든 어쨌든 클로징하는 그런 패턴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거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보철물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볼게요. 자 이 환자는 12년 전에 제가 12년 전에 캐스팅해가지고 바를 만들고 이제 오버댄처를 했던 경우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헤더바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버댄처를 만들었죠. 자 너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레진이다 보니까 다 레진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지대치 옆에 있는 지대치가 빠지면서 또 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립을 쓰니까 플라스틱 클립을 쓰잖아요. 클립이 맨날 벌어져서 와요. 벌어져서 오고 달아오고 근데 이걸 좀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또 비용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레진 치아가 자꾸 깨지니까 이제 메탈로 싸주게 되고 자 어쨌든 꾸역꾸역 수리해가면서 12년을 써봤습니다. 환자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환자가 치아가 하나 더 빠지면서 그리고 틀리가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되면서 제 치료를 하러 오셨어요. 다시 치료를 하러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를 이제는 저도 이제 뭐 비용은 관계없으니까 고정성 보출로 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상의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매직톡을 제가 이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이 있는데 지루코니아 보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잇몸을 누르거나 그런 틀리와 다른 거고 밤에 안 빼고 주무셔도 된다. 그래서 고정성 보출가 동일한데 환자분이 너무 답답할 때는 가끔 빼서 청소할 수 있고 만약에 청소가 잘 되시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3개월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빼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다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서로 그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억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문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 만에 끝난다고 그랬죠? 첫 방문 때 인상을 채득합니다. 자 인상을 채득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서 뜨는데요. 만약에 개인 병원에서 이걸 만들 시간이 없다면은 플라스틱 일회용 트레이죠. 일회용 트레이에 구멍을 뚫어서 뜨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틀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만 나오면 돼요. 따라서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하지만 트랜스퍼를 웬만하면 뜨지 마시고 픽업 인프레이션을 떠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오스템에서 나오는 픽업 인프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레진, 치실을 걸어서 레진으로 픽세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돌출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혹시 오스템 픽셔로 픽업 인프레이션을 코핑을 쓰신다면 여기에 좀 걱정이 되시면 여기에 치실을 묶고 레진으로 패턴 레진으로 이렇게 묶어서 주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럼 픽업 인프레이션을 떠주시는 이 정성 하나만 보이시면 원장님들이 하실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을 뜨고요. 그러면 보시면 이 환자는 지금 임플란트 식립부의 고위 평면이지 않습니까? 잇몸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철물을 만드는지 볼까요? 먼저 픽업을 뜨시고 파샬이기 때문에 픽업들은 당일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이트를 채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는 무엇을 위한 바이트인가요? 최종 보철물을 위한 바이트가 아니에요. 템포러리를 만들기 위한 바이트예요. 그다음에 밀듣바를 제작하기 위한 바이트예요.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위아래 인상을 뜨고 바이트를 대충이라도 채득해서 줘야지 밀듣바를 만들고 템포러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샬에서는 이게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들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그냥 실리콘을 이용한 바이트를 채득하면 안정성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이 누르는 힘에 따라서 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패턴 레진으로 먼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주시고 그 상에 실리콘을 짠다든지 해서 안정적인 바이트 테이블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장님들의 노하우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죠? 실리콘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하셔서 바이트를 채득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합평면을 인기할 필요가 있으면 팝보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이트를 채득함과 동시에 얘를 걸어주면 얘는 동공간성과 평행한 전방부 그 다음에 정중부 그 다음에 캠퍼스 라인을 지시를 해줍니다. 캠퍼스 라인 아시죠? 알라와 트라구스를 연결한 이 선을 지시를 해주시는데 궁금하신 것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팝보호 시스템이라고 치면 다 나오고요. 오스템에서도 차후에 사실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약간 스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합평면과 바이트에 맞춰서 디지털 마운팅이 돼요. 이제는 원장님들이 신경쓰는게 아니고 기공소로 넘깁니다. 넘기면 기공소에서 레프로시저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마운팅을 평행하게 하고요. 교합평면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바는 디지털로 우리가 엑소캐드나 쓰리쉐입이나 다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를 디자인하시고 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교공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이 바가 디자인되고 그 다음에 상방에 템포로리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디지털로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날 환자가 두 번째 오는 날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임의로 잡은 수직공에 맞춰서 밀드바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템포로리가 나옵니다. 템포로리가 나오는데 밀드바를 잘 보실까요? 울퉁불퉁 울퉁불퉁하죠? 이게 코잔에서 만든 건데 왜 울퉁불퉁하냐면 이렇게 공면들을 가져야지 보철물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식립위치와 전혀 관계없는 형태로 리치가 되어 있죠. 밀드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밀드바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Artificial 리치다. 즉 최종 치아가 놓이는 최종 인공치가 놓이는 하방에 반드시 바가 위치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보철물이 다 깨진다든지 나중에 어떻게 치면 다 달아버리고 문제가 돼요. 움직임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항상 인공치조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밀드바와 템포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끼워야 되겠죠? 근데 먼저 템포로리에서 환자한테 끼워서 확인할 게 뭐겠습니까? 원장님들은 그 템포를 조절하셔야 돼요. 왜? 너무 과연장 될 필요가 없잖아요. 쓸데없이 너무 많이 덮여있는 걸 다 깎아주셔야 돼요. 템포로리로. 나중에 그 템포로리를 기공사 선생님이 복제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깎아주고 그 다음에 청소가 되는 형태로 더 팔 수 있는 부분 파주고 링괄쪽은 워터픽이 충분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더 깎아주고 다듬어주시는 과정을 이 템포로리에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템포로리에서 교합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바를 입안에 넣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바를 입안에 넣습니다. 바를 입안에 넣어서 몰스테이퍼 지역이 잘 닿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뜬다면 바를 리메이크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이게 안 맞아서 중간에 잘라서 싸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픽업 인상을 떠주셔야 됩니다. 이 바를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바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링괄쪽에 충분히 떠 있어서 청소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린 부위가 있다면 얘를 바로 깎아주셔야 돼요. 이건 원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기공사 선생님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나요? 그 다음에 러프하게 교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시 빼서 기공소로 보내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계속 써야 된다면 잘 조절하셔서 보내야 되고요. 몇 달 써봐야 된다면. 근데 보통은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최종위가 나오기 때문에 교합 조정을 대충 합니다. 대충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템포를 끼운 상태에서 최종 바이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방문 때 잡은 바이트와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잡는 바이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최종 보처물을 만들기 위한 바이트죠. 이렇게 하고 환자한테 모양도 여쭤보셔야 되겠죠. 이 정도 모양이면 괜찮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덮을 건데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환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환자 동의를 구한 다음에 형태 조절까지 하시고 아니면 조절할 시간이 없으시면 그거를 메모를 잘 하셔가지고 기공소에 같이 보내시고 쉐이드 테이킹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이트와 그 다음에 바를 다시 기공소로 보내줍니다. 이거를 이제 안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안 보내시려면 인트라우럴 스캐너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세 번째 케이스 다음 케이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기공실에 다시 왔어요. 기공실에서 다시 오면은 어테치먼트를 기공실에서 부착을 하고 아까 그 템포로리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해서 최종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어테치먼트가 다 붙어져서 오게 돼요. 기공소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붙이는데 하지만 원장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어테치먼트를 교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테치먼트는 세월이 지나면 닳거든요. 환자가 매일 같이 빼거나 너무 자주 빼면 빨리 닳고 환자가 천천히 빼면 몇 년 가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갈아주시긴 하세요. 언젠가는. 이 보철물 1년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꼭 아셔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네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이 나오는데 자 근데 원장님들 아셔야 될 거는 템포로리와 최종 보철물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추가로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서 최종 보철물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매직 토크 어테치먼트는 이렇게 플라스틱 링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링을 먼저 끼우고 이 어테치먼트를 끼우고 보철물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은 뭐냐면은 벤트홀입니다. 벤트홀. 벤트홀이 뭔지 아시죠? 레진심에 들어왔을 때 레진이 어디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면 안에 덕지덕지 다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시 네 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방문입니다. 자 이때 바를 연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붙이니까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세 개를 끼웠더니 환자가 어 빼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테치먼트는 두 개만 연결한 상태고 이 환자가 여기에 적응이 된다든지 이 어테치먼트가 좀 다르면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달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어테치먼트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3점 지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환자가 이렇게 보청을 끼웠습니다. 자 환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옛날처럼 오버댄처가 아니고 이 환자는 2주에 한 번씩 본인이 뺀다고 합니다. 자 뺐을 때 음식물이 거의 안 끼어 있다고 하는데도 환자분은 그냥 2주마다 한 번씩 빼는 걸로 제가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덮여있는 부위가 너무 많잖아요. 이 환자는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환자는 2주에 한 번씩 빼도록 권유를 했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점검을 받도록. 병원에 와도 저희가 톡톡 치면 빠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그거 유니하시고 청소가 잘 되게끔 템포로리에서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네 번째 케이스도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첫 번째 파노라마 사연처럼 환자가 왔습니다. 자 근데 임플란트를 너무 탁탁탁 씹었죠. 제가 건드리니까 이렇게 툭 빠지더라고요. 보철물이 픽스와 함께. 아 이제 이쪽에는 뼈가 하나도 없고요. 이거 임플란트 하나 남아있고 반대편에 바를 이용한 임플란트 두 개가 남아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실까요? 자 원장님들께서는 보통 이 상태가 되면 틀리를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면 심을 수 있는 곳에 두 개 정도만 더 심어서 상부에 다섯 개의 임플란트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여섯 개가 가장 좋지만 이 환자는 하악이 RPD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때문에 제가 저희 구강의과에 전치부에 뼈 이식을 하셔가지고 심을 수 있는 곳에 두 개만 딱 심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두 개를 이렇게 심어왔습니다. 다섯 개의 임플란트가 됐고 하지만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각도가 너무 좋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픽업 인플레이션을 첫대에 체득했습니다. 자 픽업 인플레이션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임의로 VD를 잡아요. 자 이것만 잔단 설명드릴게요. 임의로 VD를 잡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본을 뜰 때 대략적인 우리가 조 릴레이션을 잡아주면 기공소에서는 그 다음번에 바로 바와 템포로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큰 메리트인데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바이트 트레이 같은 데다가 버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바디를 같이 짭니다. 짜놓고 자 입안에 물린 상태에서 환자의 안정위 자 힘을 쭉 빼세요. 힘을 쭉 빼고 입술이 살짝 닿는 그 위치를 잽니다. 그 위치까지 씨알로 다물게 합니다. 양손 조작으로 쭉 다물게 하고 거기서 보통 2에서 4mm 정도 빼게 되면 빼게 되면 수직고격이 결정되죠. 자 이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 간이 시야를 잡는 간이의 그런 버티칼 디메이션을 잡는 방법을 원장님들에 맞게끔 좀 개발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렇게 하면 환자가 한 번도 안아도 돼요. 오클루젤림을 하러. 왜냐하면 이건 최종부처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템포로리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팝보호를 걸어주면 역시 교합평면까지 인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뭘 줬습니까? 대략적인 VD, 대략적인 CR, 대략적인 교합평면, 그 다음에 정중선을 정보를 줬기 때문에 기공소에서는 바로 이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바를 디자인하고 템포로리를 디자인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바가 나오고 템포로리가 나왔어요. 다섯 개를 묶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패스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중간에 한 장 끊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개, 두 개는 꼭 묶어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템포를 만들고 보통 템포로리는 이분 같은 경우는 수직고경을 우리가 재영상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바로 채드 가면 안 되고 바로 파이널로 가면 안 되고 약 3개월 정도 구강 내에서 써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직토크 어택시물들을 쓰지만 원장님들은 쓰지 마시고 이 당시에는 템포, 템포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환자한테 청소하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청소가 안 되는 부위는 조금 더 갈아내고 그런 작업을 이 템포에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물을 낀다고 하면은 좀 갈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3개월 동안 조금조절을 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보철물들은 원장님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주 이상적인 보철물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써보고 이제 환자가 아 편합니다. 이제 안정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최종 보철물을 기공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또 틀이를 빼버리면은 이가 없이 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먼저 이 바를 바가 기공소에 오기 전에 기공소에서는 이 바를 먼저 스캔을 해둬야 돼요. 자 이걸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먼저 기공소에서는 바를 모형상에서 꼭 스캔하고 보내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일반 기공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장님들은 바를 끼운 상태에서 인트럴 스캐너 스캔하고 그 다음에 템포로리를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을 연속해서 스캔을 쭉 해서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을 바로 이제 그 이전에 스캔된 파일을 하고 중첩을 시켜서 최종 보철물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디지털의 파워인데 그래서 인트럴 스캐너가 있으면 엄청나게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한번 안 와도 혹은 환자가 템포를 빼지 않아도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인트럴 스캐너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최종 보철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더라도 교합 조정은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벤트홀이 뚫려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벤트홀이 뚫려 있어야지 다음에 교체를 할 때 레진 시멘트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벤트홀은 레진 시멘트에서 저절로 막혀버려요. 붙일 때 그래서 레진으로 다시 떼울 필요가 없이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안에서 딜리버리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주 심미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뒤쪽에 이쪽에는 임플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캔티레버량을 최소화해가지고 6번까지만 보철물을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도 식사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임플란트를 5개를 가지고 초다치로 충분히 우리가 지루코니아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고 이 환자가 지금 3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단 어테치먼트가 좀 달았어요. 그래서 어테치먼트를 한 번 교체를 해줬는데 3개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가장 헐거운 애들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장님들께서 이 교체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귀인 조금 길었는데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